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칼칼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되게 나빴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잔뜩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끼고 나왔어요. 약간 답답한데 그래도 뭔가 안전해진 기분이 드는 아무튼 지금은 배드민턴을 치고 친구랑 호거를 먹으러 가기로 해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인데 그냥 마스크를 잘 끼고 나온 것 같다? 자기야 이렇게 신발 벗고 있겨? 아이고 야채는 숨죽으면 양이 얼마 안 돼요. 빨리 끓어줘.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때려넣기. 이거 맛있다. 뭐야? 뭐라고? 노상 노상. 아 밖에서? 딸기 하나 콕 있는 거 너무 귀엽다. 누가 보면 서리하러 온 것 같은 뭐가? 어 그러게? 이거 지금 다 벌거지 먹었다니. 안녕하세요. 이거 뜯는 게 나도 찐 것 같아. 탈팽이. 하자. 주말로서 하다가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아니. 이런 감격이. 아주.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로서 하자.